오늘 오전 9시쯤 보령 대천항 앞바다에서 커다란 쇠말뚝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길이 7m, 지름 25cm 정도의 쇠파이프를 수거해 대천항 부두로 옮겼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보령 소아사도 인근 해상에서는 15명을 태운 6톤급 어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해경이 구조했으며 오후 2시 20분쯤 홍성,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는 선장과 승객 등 22명이 탄 9톤급 어선이 표류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간 홍성 죽도 인근 해상에서는 5명이 탄 모터보트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서해안에서 해상 사고가잇따랐습니다.